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지금 북한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났다? 왜 그렇게 보세요? UN 안보리가 식물위원회가 됐거든요. 이제는 뭘 쏘고 뭐 이래도 안보리 회의에서 성명 하나, 결의 하나는 안 나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예요. 이렇게 되면 북한은 지금은 어떤 국제 제재의 빈틈이 많이 벌어졌고 거기에다가 지금 러시아하고의 연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의 창문이 열리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위력적이라고 하지만 치명적인 아직까지 문제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다는 건데 그걸 리엔트리,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하는 기술이 없다는 건데 이것만 확보하게 되면 활용 정장,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러시아나 어떤 우리가 보는 경쟁 국가들, 러시아, 중국 등과 협력해서 잘하면 뜯어낼 수도 있겠다는 이런 계산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러시아 외교부하고 북한의 모스코바 주제 대사의 회담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무역 관계를 트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연대를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효과가 소진되고 사라지고 이제 북한이 국제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자기들의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이런 전략적 개선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하고 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자.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한미일은 이미 협력하는 국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차단하고 북중러가 단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이건 진짜 판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을 제재하는데 중국, 러시아의 협조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을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일 상국 동맹이 아니라 다자질서에서 다자주의로 북한을 관리해온 겁니다. 거기에 중국, 러시아도 협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미일 아무리 단결하면 뭐 합니까? 북중러도 단결하는데 그 단결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전략적인 포인트인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붙어버리면. 이러면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 엔지니어 5명만 북한에 보내면 저 탄두의 재진입기술은 북한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5명이면 됩니다. 5명. 5명이요. 오싹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신났어. 아주. 지금 신났어. 신났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친설을 교환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그 내용을 볼 때는 그래도 남북 간의 관계, 이게 지금 냉전이고 지금 서먹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8년부터 진행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게 좌절된 것에 대해서 남북 정상은 공의의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게 친서로 공감의 친서를 나눴는데 정말 아쉬운 거죠. 사실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이 그때 성사됐더라면 지금 영변의 핵 클러스터, 단지에 1,400명 정도의 미국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270개라는데, 제가 있는 연세대학교가 건물이 200개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시설이거든요. 이거를 다 사찰할 수가 있었고 북한이 화성 15형이니 17형이니 이런 거 뻥뻥 싸대는 일 없었을 것이고 물론 검증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속임수, 의혹,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북 간에는 그런 것들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어떻게든 핵사찰이 진행되면 그 사찰 모멘텀을 유지하려고 했을 거라고. 그 자체로 비핵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신뢰를 축적하게 되면 저런 열병식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런 상황들 보면 그것이 좌절된 데 대한 어떤 실망감,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은 핵무력을 강화하는 길로 이제 북한이 생존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북한의 무기들과 기술의 진화 속도는 이게 이제는 활용점장만 하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따지면서 북중러가 서로 단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한미일은 원래 협력하는 거고 어떻게든 지피지기 중에 지기보다 지피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인수위 보십시오. 미국 전문가만 1세기라서 중국이나 북한을 아는 사람이 인수위에 있습니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만 잘 아는 사람들만 자꾸 모여서 집단 사고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당선인의 얘기, 그동안의 기조를 보면 사실상 전략성, 모호성을 비판해온 모습이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다음 달에 와서 취임이 최단시간에 만난다. 이걸 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던데 윤석열 당선인이 자세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94년 제네바 회담 이후로 한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북한 관리의 메커니즘은 다 깨질 수 있어요. 우선 다자주의가 깨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25일 날 저 열병식이 일어나던 바로 그날 오스틴 미국의 국방장관이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목적은 러시아를 약화시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러시아과는 축출이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 그 자체를 약화시켜버리겠다. 이러면서 확장된 목표. 아주 목표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확장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연대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쪽으로 어떤 영향이 올 건가를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 역시도 이제는 러시아가 자신들을 제재했던 나라에서 협력하는 국가로 성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난 30년 가까이 다자주의로 북한을 관리해왔던 틀이 완전히 깨지고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고난의 행군이다 뭐다 해서 겪은 배고픔과 서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협력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파고들어서 이들 나라들하고도 일정 정도 지정학적인 네트워크는 유지해놔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전부 거꾸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미국, 일본 쫓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인 어떤 거와 안보 동맹이야 강화되겠지만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세력 균형이 이상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은 저 열병식 이후로 북한의 공세 그다음에 조만간 핵실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진짜 할까요 핵실험을? 이번에는 작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술핵을 해야 되니까. 전술핵을? 제일 센 건 보여줬거든.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게 2017년의 핵실험이에요. 여태까지 북한이 보여준 것 때문에 가장 큰 폭발력 이게 수소폭탄으로 가는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더 센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거, 다양한 거, 소형화된 거. 소형화되면 또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얘기했듯이 전술핵 이런 것들을 북한이 개발하게 되고 쓰게 된다면 더 큰 위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외교가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왜 외교부 공간만 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탈탈 털어먹더니 이제 외교부까지 털어먹고 계셔요. 아주 깨끗이 말아먹으시는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다 불법인 거는 아시죠? 불법. 자기가 뭔데 혼자 결정을 하냐고. 부처하고 협의도 안 하고. 예비비 타놓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인수위의 법에 어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직권해서 하면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인수위 당선자가 무슨 자격으로 일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이거 다 불법인 거 아시죠? 그것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세세하게 짚어주셨어요. 저희 누꼴라 님이 무지개 님이 김종대 의원님 국방장관 자격 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데. 시켜줘야 하지. 시켜줘야 하지.